목룡꽃 그늘 김하인 이권 여섯번째 시간 풍경소리 참 재민이 너 응 그 목걸이 빨간 스포츠카였다. 핸들을 잡은 성경이가 차속도를 늦추며 조수석에 앉은 재민목에 걸린 목걸이에 눈길을 던졌다. 1996년 10월 26일 토요일 늦은 오후 성경과 재민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라 투란도트를 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10월 가을에 접어들면서 공연 하나를 같이 보자고 성경이 재민에게 줄기차게 말을 했었다. 그 덕분에 재민이 모처럼 공부해서 풀려난 것이다. 그의 큰형집인 중곡동 집 문앞까지 성경이가 스포츠카를 들이댄 바에야 그들은 한 달 전에 피카디리 극장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영화를 같이 봤었다. 그날 헤어지기 전 성경이가 재민에게 말했었다. 나이도 같은데 우리 말 놓는 게 어떻겠냐고. 성경의 감정과 표정은 늘 유쾌했다. 청량감이 느껴지는 좋은 성격이어서 상대에게 부담감을 느끼게 하진 않았다. 감정표현이 분명하고 깔끔하고 재민도 성경이의 그 점만은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하자. 좋아. 재민 씨. 그럼 아예 재민이라고 불러라. 정말? 그래. 정말 친구 같고 좋잖아. 재민 씨라고 부르면 애인 냄새가 난단 말이지? 재민은 싱긋 웃는 그녀를 담담한 눈길로 바라다 보았었다. 어청도를 혼자 다녀온 뒤 재민에게 큰 변화는 없었다. 단지 인사동 단하 공방에 드나드는 게 좀 뜸해졌고 공방으로 들어가는 골목 안으로 발길을 틀어놓을 때 그 입구에서 잠시 몇 번 자연스러운 웃음을 지어보고는 걸음을 뗀다는 것 그리고 의외로 할달한 성격인 성경이와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것뿐이다. 물론 연인 감정은 별로 없었고 자기 나이만한 밝은 표정과 몸짓을 가진 여자애를 만나 커피를 마시게 됐다는 것 정도가 재민에게 변화라면 변화였다. 이 목걸이는 왜? 인형 누나가 만들어준 거였다. 재민이 네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 늘 그 목걸이만 끼잖아. 근데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더라. 그 공방이 인사동에 있다고 했지? 여기서 세 블록 정도 거리니까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고길? 그래 귀걸이 팔찌 같은 수공예품도 있을 거 아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나도 좀 구입하게. 말없이 고개를 거리 쪽으로 돌린 재민은 짧게 고민하는 표정을 짓는 순간 차는 세 종로에서 좌회전해 종로 방향으로 틀었다. 차는 순식간에 제1은행 본점을 지나 우회전해 속보를 놓쳐 인사동 길로 접어들었다. 그때까지도 재민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약간은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인형이 누나와 일하는 곳에 성경이와 같이 간다? 그래도 되나? 뭐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겠지. 오히려 누나가 너무나 기분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아이고 우리 재민이 드디어 여자친구 생겼구나. 하고서 진작 그럴 것이지. 자식. 오늘 기분이다. 오늘 내가 니들에게 술 한 번 쏜다. 하고 목장갑을 벗어던지며 싱글벙글 할지도 모르지. 가만히 있어라. 이 주변 주차장이 어디 있나?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들이 줄지어 선 인사동 길에 차가 진입하자 성경은 태가 작은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밀어올리며 두리벙거렸다. 인형은 직원 윤주와 함께 호랑나비 문양의 금속 경첩을 만들고 있었다. 공방으로 들어오는 골목 입구 근처에 많은 한 고가구점에서 경첩 주문이 들어왔다. 인형과 윤주는 청동을 부식시켜 판 작업을 해서는 양각을 넣고 있었다. 금속에 입체를 넣는 기법으로 금속판 뒤를 끌 끝으로 두드려 표면이 두드러지게 튀어나오면 그 부분을 호랑나비 문양으로 정교하게 조각하는 것이다. 언니 요즘 어째 사진기자 아저씨도 재미씨도 뜸하네? 언니가 혹시 둘 다 차버린 거 아냐? 목장갑을 낀 윤주가 얇은 판을 자를 때 쓰는 큰 쇠가이를 벗어놓고는 손등으로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인형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두 사람은 금속노동을 하는 사람답게 작업을 할 때마다 농담 반 진담 반이 끼어드는 것이다. 왜? 그래 보이냐? 응. 그래. 잘 봤네. 내가 발로 찼다. 일방해돼서. 그렇구나. 그런데 좀 그러네. 언니 안 할 거면 나한테라도 주지. 아깝다. 아까워. 누구? 둘 다. 야, 넌 이브 1초제 할래? 한 사람만 택해. 내가 다리 놓아줄 테니까. 한 사람만 택해? 그렇다면 난 재민씨. 도둑신보. 재민이가 너랑도 세 살 차이 난다.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어째 언니 표정을 보니 재민씨를 도무지 줄 것 같진 않다. 재민이가 내 거니? 주고 말게. 그리고 재민이가 정말 내 거라면 내가 미쳤니? 널 연결시키게. 그럼? 내가 한다. 거 봐. 그럴 줄 알았다니깐. 허허. 재민씨 오면 방금 언니가 말한 그 얘기 할 거야. 아무래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랬단 봐. 널 당장 잘라버릴 테니까. 흥. 그렇다면 차선책이지만 그 사진기자 아저씨 나한테 주라. 이게 남자한테 걸신들렸나? 얼른 가위 들고 나비 안 잘라놓을 거야. 윤주는 다시 쇠가위를 집어들며 입을 삐죽 내밀었다. 억울해서 그렇지. 뭐가 또. 누군 위아래로 풍년이고. 누군 위아래는커녕 사방에 고족한 고리무원 신세구. 저것이? 정말 신세 타령 늘어지게 하네. 바빠. 어서 30분 내로 판이나 다 잘라놔. 인형은 등을 구부려. 작업대에 놓인 금속 나비의 날개에 작은 망치를 끌을 두드려 양각을 주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두 사람의 발길이 확실히 뜸했다. 우이태는 당연했다. 그녀는 어청도에서 하룻밤을 방파제 쪽에 쭈그려 앉은 채 보내고 다음날 먼저 무트로 떠나는 배를 타고 나왔다. 그 전에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했다. 기석 씨의 마지막과 연결된 인연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아니 기석 씨와 관련 없이 히태 씨는 좋은 사람이고 그녀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그렇지만 좋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 사이에는 자신도 이해 못했던 벽이 있었다는 것 자신은 그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그 말길 없지만 우리들 관계는 이 지점까지인 것만 같다고 우이태는 그녀 말을 듣는 동안 간간히 허공을 올려다보거나 땅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녀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그는 어청도를 떠나는 개인비에 올라탄 그녀를 향해 애써 담담한 미소와 손을 흔들어 주었었다. 그 이후 그는 딱 한 번 다나 공방에 들러 차를 한 잔 마시고 간 적이 전부였다. 재민은 그 사이 다나 공방에 세 번 정도 들렀었다. 밤새 후 공부를 하는지 뺨이 조금 들어가 보일 만큼 여의고 창백했었지만 그는 언제나 우스갯소리 하나를 챙겨와 공방 안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매번 사라졌었다. 우스갯소리는 자신이 머리를 식히기 위해 들어가는 인터넷 웃음 사이트에서 재민이 재미나게 읽은 것 중 하나였다. 지난번 얘기는 이랬다. 한 젊은 남자가 전철을 타고 앉아 있었는데요.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가 탔기 때문에 여기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비워드렸대요. 머리가 하얗게 새시고 이가 하나도 없이 팥빛으로 흐물거리는 합죽이 입술을 하신 할머니였죠. 자리를 비켜준 젊은 남자가 손잡이를 잡고 할머니 앞에 서 있었대요. 할머니는 그 청년을 보고 아이고 참 예의 바른 젊은이도 다 있지. 꼭 우리 막내 손주 같구만. 가만히 있어라. 착한 일을 했으니 내가 상을 줘야지. 하고서 치마를 뒤적거리더니 주머니에서 껍질을 깐 땅콩 한 움큼을 꺼내서 먹어 하고 청년에게 내밀었대요. 청년은 몇 번 사양했지만 할머니가 내쳐주시는 거여서 감사하게 받았지요. 그리고 그 깐 땅콩을 맛있게 다 먹었대요. 그동안 잠시 졸았던 할머니가 눈을 부수수 뜨고선 자신의 손가방을 열고는 부스럭부스럭거리며 봉지 하나를 꺼냈어요. 그게 뭐였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뭔데? 오징어 땅콩이요. 오징어 땅콩이라고? 그 근데 그게 왜 우습다는 거니? 어? 오징어 땅콩 제품을 몰라요? 알아. 나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그래요? 그럼 눈치챘어야죠. 나 원 참. 그 할머니가요. 오징어 땅콩을 입안에 하나를 쑥 집어넣고 한참이나 오물오물 빠시더래요. 당연하죠. 이가 없으니까요. 땅콩을 감싼 과자 부분을 다 녹여 잡수시군요. 그럼 입안에 딱딱한 땅콩만 남았잖아요. 할머니가 혀에 있는 그 땅콩을 손가락으로 집더니 아주 소중하게 치마 주머니 안에 넣더래요. 이제 알겠어요? 청년이 목은 한음콩의 극간 땅콩이 어떻게 모아졌는지를요. 인형이 웃기 시작했다. 재미는 의기양양해 얘기를 더 달았다. 그 할머니가요. 다시 오징어 땅콩 하나를 입안에 놓고 팥빛 합주기 입술로 오물거리며 아주 자상한 눈빛으로 앞에서는 청년을 올려다봤겠죠? 젊은인 내가 준 땅콩 다 먹은 거요? 하듯이요. 젊은 남자 표정이 어땠을지 생각한다면 인형은 자지러지게 웃었었다. 가슴속 물길을 단번에 기화시키는 폭발음을 가진 웃음. 그렇게 재미는 그런 실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얘기 하나 정도를 남기고 공방에서 곧장 일어나 도서관이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가 사라지면 인형의 마음은 밝았던 것만큼 어두워졌다. 따스했던 것만큼 물기가 빠르게 고여들었다. 가슴이 아팠다. 이제는 재민이에게 자신이 다가서야 할 때였다. 밥을 같이 먹자고 해볼까? 차를 한 잔? 아니면 체력이 피자 딸릴 거라는 미명하에 근처 안심구이 집에 재민이를 데리고 갈까? 그러나 그런 망설임은 모두 생각만으로 그쳤다. 일단 재미는 예전보다 공방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았다. 리포트를 써야 한다거나 시험이 있다거나 인체의 뼈와 혈관을 그려야 한다든지 하면서 의대요. 낭만이 아닙니다.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니 발들이는 즉시 죽음이에요.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들 삶을 지속해 하는 직업인이 되는 과정이란 걸 이제 알았지 뭡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재민 얘기를 들으면서 그녀는 마음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그가 그런 길에 접어들었다는 게 마음에 걸릴 정도였다. 감성이 풍부하고 마음과 영혼이 깨끗한 재민이 스타일은 작가가 되었으면 참 어울렸을 것이다. 비록 먹고 살기는 좀 힘들다 해도 우세에 젖은 표정과 섬세한 그의 손을 보다 보면 문득 인형은 그런 생각에 빠져들곤 했었다. 도대체 재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그를 향해 돌아서긴 했는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는지 그냥 영화 한 편을 보자고 해서 컴컴한 영화관에 들어가 나란히 앉아서는 그의 넓은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야 너 어깨배면 참 편안하겠다 하고 말하곤 슬쩍 옆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 눕혀볼까 아니 영화관에 가면 녀석이 먼저 내 손을 잡을지도 모르지 그러면 난 얘가 징그럽게 왜 이래 하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손가락 사이에 땀이 쓰며 흐르도록 그의 손을 더욱 꼭 그려지면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오 누나 하고 그가 놀라겠지 민들레 홀씨처럼 그의 눈과 표정이 환하게 퍼지며 기뻐하는 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인형은 마구 기뻐졌고 마구 슬퍼졌다 마치 태양과 비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여우비가 가슴 속에 흐득흐득 뿌려지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구름 끝에 피어나는 햇살처럼 다시 미소가 그녀 표정 속에 어려지고 그렇게 인형은 가슴으로만 재민이를 기다렸다 재민이가 그녀 자신을 예전처럼 대해 주기를 그녀는 정말 재민이가 자신의 운명적인 남자라면 나위 따윈 관계없이 그와의 사랑을 진지하게 시작해 볼 작정이었다 그 어떤 조건이나 주위의 시선 때문에 못하거나 안 해본 사랑이라면 그 아쉬움은 평생의 한처럼 남을 것이다 겨우 그런 이유로 안 하거나 못하는 것보다 그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백 번 낫다는 게 인형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들고 재민이에게로 통하는 번호 맨 마지막 자리에서 언제나 그녀 손가락이 허공에 떠 있고 결국은 소화기를 매번 내려놓아야만 했었다 사랑의 시작은 사람을 향한 첫 발자국을 떼기란 언제나 어려운 법이다 그건 너무나 지독해서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결국 그 첫 발의 의미는 마음과 몸을 거론하게 되고 두 사람의 삶 전체를 깨어나야 하거나 부셔버릴 수 있는 결과를 종종 낳는 거니까 재미나 이제야 깨달았는데 너를 사랑해 재미나 글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더라고 믿겨져 인형은 그 말을 입속으로 심없이 말해보았었다 담담한 목소리지만 간절한 눈빛을 실어서 그녀는 거울을 보고 연습까지 해보았었다 한 가닥이라도 뻔뻔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걸릴까 싶어 미간을 조금 찌푸려 슬퍼 보이게도 하면서 혹은 처녀의 순결함을 가진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애써 보기도 하면서 설렘과 두근거림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다시 피식거리는 웃음으로 몇 번이나 지워보고 다시 말갑게 표정을 지어보는 그런 내면 풍경의 반복이 요즘 그녀의 마음 그림이었다 인형이 누나 저 왔습니다 재민이? 응 그 그래 어 어서 와 와 정말 공방이 오늘은 공사판이네요 해머를 쓸 일이 있다면 당장 거들고 싶을 지경입니다 너스레를 떼는 재민이 한 발 뒤에 따라 들어온 그 나이 또래의 여자애 생기 넘치는 표정에 발랄한 성경이를 보고 인형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 침이 가시가 되어 가슴 깊은 곳에 가 박히는 느낌이었다 조금만 기다려 요금만 마무리해 놓고 천천히 하세요 그래 근데 오늘은 어떻게 재민이가 예쁜 아가씨랑 함께 왔네 어 친구예요 귀걸이나 팔찌를 사고 싶다고 해서 내가 누나 가게로 붙들어온 거죠 고객 영입 차원에서 성경아 인사드려 내가 오랫동안 알아온 누나야 안녕하세요 김성경입니다 그 그래요 어서 와요 야 정말 이쁜 게 많네요 전부 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라니 놀라워요 어머나 이거 발찌죠 네 이거 정말 맘에 드네요 인도풍 같기도 하고 아프리카풍 같기도 하고 아 네 그건 우리나라 떡살무늬를 조금 현대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렇군요 어머나 보석들도 많네요 어머 어쩌면 좋아 맘에 드는 게 너무너무나 많네 색상과 디자인이 참 다양하기도 하고요 성경은 무기질 보석을 상감시킨 제품들을 특히나 마음에 들어했다 에메랄드 아쿠아 마린 그리고 심홍색의 아름다움을 가진 루비며 색상이 청색부터 핑크 녹색 황색 오렌지 색까지 다양한 사파이어 그 이외에도 묘한석 수정 만호 오팔 흑요석 비치 터키석 문스톤 스피넬 등등의 보석들이 완성된 목걸이에 혹은 조그만 십자가에 반지에 귀걸이에서 금속의 툰탁함과 함께 조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마음에 들면 골라봐요 재민이 여자 친구니까 내가 하나 선물을 할게요 어머나 아니에요 공들여 만드신 건데 당연히 제가 사야죠 그래요 누나 성경이 얘 돈 많으니까 아주 비싸게 파세요 얘 좀 봐 내가 무슨 돈이 많냐 그럼 아니냐 니네 아버지께서 대기업체를 가진 사장님이신데 돈이 무지 많고 말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고르지 말고 팍팍 사라 그렇게 네가 매상 올려줘야 인형이 누나한테 내 얼굴이 좀 서지 재민은 전혀 악의가 없었다 그냥 공짜로 물건을 얻어가지고 가지 말고 제값을 정당하게 치르고 가져가라는 뜻으로 말하다 보니 얘기가 그렇게 흘러나오고 말았다 재민으로선 성경이가 이것저것 귀에 걸어보고 손에 끼워보고 목에 걸어보며 번잡을 떠는 게 마음에 걸렸고 혹시라도 마음 좋은 인형이 누나가 자신을 의식해서 웬만한 것들을 그냥 성경이에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걸 미리 차단하고 싶었던 속내였다 또 돈이 많다구 무심코 내뱉은 재민의 그 말이 인형의 비위를 거슬렸는지 성경의 등장에 처음부터 내심 당혹해하던 그녀 행동과 표정이 사무적으로 천천히 굳었다 성경은 흑요석에 들어간 아라베스크 문양의 은제의 귀걸이 한 쌍과 비치로 은의 상감한 팔찌 한 쌍을 샀다 재민이와 성경이가 공방을 나간 뒤 인형은 참았던 긴장감과 충격이 한꺼번에 오는지 창백한 표정으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 언니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아니야 아침나절에 주저할 때 냄새가 뒷골에 쌓여 있었나봐 문을 활짝 열어놓고 했었는데 두통약 좀 사올래 머리가 바이스로 콱콱 조이는 것처럼 아프네 아주 창백했다 윤주가 놀란 노루처럼 골목길로 뛰쳐나갔다 그녀가 나가자 인형의 표정엔 비로소 마음이 떠올랐다 얼굴에 떠있는 그녀 마음은 처참해 보였다 참혹해 보였고 절망적으로 슬퍼 보였다 삶이란 참으로 공교로운 거구나 마음을 슬쩍슬쩍 들추듯이 희롱하는 운명의 손가락이 그녀 눈에 보이는 듯했다 재민이가 그처럼 자신의 옆에 서려고 자기 앞에 서려고 할 때는 비켜 비켜하며 내쳤던 자신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제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재민을 향해 자신의 깊은 마음의 문을 열어보이기 위해 문고리를 붙잡은 지금 이미 재민이 옆에 재또래에 보기 좋고 경제력과 가뭇까지 좋은 여자친구가 서 있지 않는가 친구? 정말 맞아? 그럼요 누나 그냥 친구예요 그래? 난 남녀 사이엔 친구 관계가 성립 안 된다고 보는 쪽인데 그치? 성경씨 글쎄 말이에요 내 생각도 언니랑 비슷한데 재미 재는 그쪽을 우기네요 푹 그게 나한텐 경상도 사나이 같은 듬직하고 우직한 맛이나 재밌기도 해요 그래 말 잘했다 성경이 넌 날 재미로 만나잖아 얘 봐 날 완전히 압구정동 날라리로 모네 그래 난 널 재미로 만난다 그럼 넌? 글쎄 난 그냥 둘은 다정하게 투닥거렸다 인형은 더 이상 그 어떤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미안해하는 표정을 성글게 만들어 지으며 두 사람 쪽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작업대에 펼쳐놓아진 상황을 넌지시 보여주며 마무리 일정을 대기가 빠듯하다고 말했다 윤주가 퇴근하고 난 뒤 인형은 혼자 앉아있었다 그녀는 흐린 불만 켜놓고 뺨 위로 빛 두 줄기를 흘렸다 마음이 아프다고 간단히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녀 슬픔은 실타래처럼 뒤엉켜 버렸다 엉망이 돼버렸다 여, 역시 안 되는 것이었던가 어처구니 없게도 뒤늦게 욕심을 차리려다가 뺨 맞은 것처럼 자신이 가엾고 그런 자신에 대해 인형은 실망하고 노요워하고 있었다 성경이라고 했었지? 그 여자애 아니 그녀는 재민이와 나란히 있었을 때 참 잘 어울렸었다 스무살의 피부와 뺨에 생생히 도단하는 싱그러운 미소와 나무즙을 머금은 듯한 푸른 웃음소리 그녀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텅 빈 단화공방 안에서 푹 쓰러져 죽고 싶었다 나의 사랑은 역시 그 사람뿐이었던가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한 자루 촛대로 만들어 이 삶의 슬픔과 기쁨을 밝힐 수 있는 남자는 내게 있어 단 한 사람의 사랑은 역시 이기적 그 사람뿐이었던가 인형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작업대 안쪽 깊은 서랍에서 봉해진 작은 종이상자 하나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거기에는 세련되게 디자인한 풍경이 들어 있었다 거리대는 동이고 달린 작은 두 개의 종은 은이었다 이 은종은 인형 그녀가 대학 시절 때 이기적과 함께 끼었던 커플링 두 개와 그의 입영 첫날에 손수건으로 싸웠던 그의 머리카락 일부를 태워 다른 은과 함께 놓고 녹여 주저해 만든 거였다 그녀는 풍경을 가만히 흔들었다 그녀가 바닥에 흘리는 눈물방울처럼 종에서 투명한 땡그랑 소리가 공간 속에 명징하게 바닥에 떨어져 내렸다 인형은 왜 커플링과 그의 머리카락 재까지 넣어서 처마 밑에 다는 풍경을 만들었는지 자신도 그 심사를 몰랐다 다만 에밀레의 종을 떠올렸던 것일까 이기석과 함께한 사랑 함께한 시간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 풍경이 흔들려 은빛 총소리가 날 때마다 그의 눈부신 미소를 떠올리고자 했던가 그의 마음에서 그의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사랑을 영원히 듣고자 했던 것인가 그래서 그녀 홀로 숨겨놓은 그 욕심이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이 삶에서 마지막으로 단 한 번 간절하게 다가가보고 싶었던 재민에게서 처참하게 목이 꺾이는 절망과 슬픔을 난 맛보게 된 것인가 그렇다면 그건 벌이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벌 인형은 풍경에 달린 종을 천천히 허공에 흔들며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과, 과연 그러한 것인가 나, 난 정말 재민이를 사랑하는데 그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기석씨를 욕보이게 하고 재민의 사랑에까지도 무례를 범하는 철면피함이었던가 정말 재민이를 사랑하는데 내겐 마지막 사랑이었는데 나쁜 사람 기석씨는 저, 정말 나쁜 사람이고 나쁜 남자야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 가슴 속을 다 차지해놓고서 다시는 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릴 수 있어 난 당신이 재민이를 예비한 줄 알았어 이런 나, 날 가엾게 보고서 기석씨가 중학생이던 재민이를 나와 연결시켜 놓은 거라고 그렇듯 당신이 나와 재민이를 연결시켜 줄 거로만 알았는데 알아? 나, 난 기석씨 당신 사랑한 만큼 아니 당신 더 이상으로 재민이를 사랑할 자신이 비로소 생겼었어 저, 정말 꿈처럼 재민이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된다면 난 말하려 했었어 재민이에게 이 풍경에 든 당신 마음에 대해서 말이야 그리고 재민이와 나와 살게 될 집 처마에 이 풍경을 걸어두려 했었어 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니야 아니야 재민이는 당신 잘 아니까 기석씨 당신이 나와 재민이를 연결시켜 주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재민이와 함께 풍경 소리를 따스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을 거야 나를 사랑하는 만큼 재민이는 당신에게 감사해야 하고 또 나와는 다른 의미로 그는 분명 당신을 사랑할 테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게 나만의 헛된 욕심이고 집어둘 수 없는 모래로 만든 장미였단 말이지 사랑이란 사랑이란 참기 힘들 만큼 아픈 것을 함께 깨어나 그 아픔을 평화로이 잠재우는 것이라고 믿은 내 신념이 정말 헛되고 부질없는 거였단 거지 인형의 뺨에는 소리 없는 빗줄기가 빗줄기가 심없이 흘러내렸다 흑 그런데 앞으로 나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 재민이 이외에 다른 남자는 도저히 꿈꿀 수 조차 없는데 걔가 내 마지막 사랑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런 나를 기석씨 당신이 도와주지 않다니 정말 정말 당신이 미워 이런 풍경을 만들어 내 공간 안에 깊숙이 두어왔다는 사실이 싫어 나는 내가 너무나 싫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던져질 내가 내 삶이 너무나 무서워 응 제발 뭐라 말 좀 해봐 기석씨 나 나 나 어떻게 살아야 해 보이지 않는 남자 멱설을 지고 흔들듯 허공으로 쳐든 그녀의 손이 끊임없이 풍경을 흔들었다 한성의 은빛종이 소로의 몸을 부딪혀 빛의 분말 가도 같은 소리를 공방 가득 흩뿌렸다 여전히 내게 너의 모습 처음이 맞추던 밤 편안한 쉴 곳이 되어주던 너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어 그리운 그리운 날에 그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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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운